힙합 듀오 리쌍의 3집 라이브러리 오브 소울이 발매 당일 초도수량 3만장이 매진됐고 추가 주머니 쇄도하는 등 침체일로의 음반시장에서 놀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인 내가 웃는게 아니야를 제대로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류승범, 염정아 주연의 뮤직비디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두 배우의 여령과 영상미가 담긴 리쌍의 뮤직비디오 내가 웃는게 아니야 함께 감상해보시죠. 눈이 오지 몰랐기 음반시장에 날 사랑한다는 말 천번을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써놓고 이제와 나를 망부서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한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부딪히며 한참을 걸으며 다짐했어 다시 내 곁에 널 두지 않겠다고 여태 널 지키기 위해 했던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다 우려 저 달리는 차들 속으로 던지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짓고 어떻게든 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 저 짙은 어둠 속에 새기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며칠이나 지났을까 늦가을 쓸쓸한 거리처럼 불가에 홀로 앉은 낚시꾼처럼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친 난 끈없는 줄담배에 기침을 하며 미친 듯이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 애교 섞인 목소리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쓰러져 그녀의 품에 안기고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영원히 나를 붙들어 매라며 농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둘이게 즐거운 분위기 우린 항상 행복해 했었지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곁에 없지 난 노애로움의 밤길을 걷지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엔 어둠이 다가와도 내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 너를 안켜주지 못해 또 후회하네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